근데 어떡해요. 제 틀이 없어가지고 지금. 일단 때려볼게요.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고 싶거든요. 저번에 저도 톡파 입장이잖아. 오늘 오프닝을 어제까지 곰곰이 아 나 낫다 뜯고 두꺼운 사람 아닌데 하면서도 결국 준비 못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저 말 시키지 마세요. 오늘 누군데요? 오늘은 사실 전설이에요.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죽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피파 하면 무조건 이분 그리고 피파에 관심이 생기고 축구에 관심까지 생길 수 있게 이바지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저는 완전 레전드 만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떨리는 마음이긴 해요. 그리고 이분 사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을 하나가 좀 이상한 노래를 만들어서 저희가 좀 고난하게 만들긴 했어요. 이 분 떨린다. 이 분 진짜 Do you want a 피파? 누구세요? 저 피파 4개를 하러 왔는데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참깨빵이기에 순쇠고기 패티 주장, 치즈, 피클, 향상추 그리고 행사가 종료됐어요? 행사가 종료됐어요? 아아아아악! 그렇지! 쓱! 미중깍! 미중깍! 신나는 노래! 진짜 반가워요. 아니 이거 들고 오셨어요? 예! 하려고 왔죠. 아 그래요? 다 설치해놨는데? 아 그런가? 일단은 제가 컨셉상으로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들어가야 될까요? 인사 하나요? 여기 여기 담당. 됐습니다. 아니 근데 저 진짜 진짜 스테이지에요. 지지.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봤거든요. 아... 보셨어요? 악의적인 마음은 없었는데 괜찮습니다. 피파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분을 내가 이긴다면 인정받겠다 그래서 늘 언급하는데 걸려드셨네요. 아니 근데 제가 온라인 폰은 계속 하는데 근데 23은 제가 아 게임 시작하기 앞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신다면 키보드로 하면 또 제가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 키보드 대 패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패드로는 아예 못하세요? 해봤어요? 그걸로 경기? 그래도 예전에 해서 막 엄청 못하는 건 아닌데 어? 못하는 건 아니... 못하...? 못하... 못하다. 못하는 건 아닌데 고향이 어디예요? 저요? 광주요, 광주. 맞아. 친구가 그랬었어요. 아 저도 그거에 그식이에요. 어디예요, 어디예요? 저는 남구 진월동. 아 진월동? 네, 진월동이에요. 저는 이제 대학교까지 다니다. 대학교까지? 그... 조선대.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영... 영옥광.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왜 한 단어만 얘기해요? 이게 콘셉트예요? 아니 혹시나 이렇게 그... 공개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 아니 그냥 다 공개... 여기 주소도 공개 있어요. 아니 근데 팀 뭐 할 거예요? 팀은 저는 이제 아 근데 이걸 솔직히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저는 리버풀 할 거예요. 아 리버풀? 리버풀이네요? 예, 예, 예. 아 리버풀. 근데 이제 형님 때문에 좀 힘든 과정을 많이 거쳤어요. 노래 하나 만드셔가지고 아... 리중딱. 리중딱. 미들랭 리버풀 is perfect. No, no, no. 리중딱. 리중딱 신나는 노래. 기우개 개나리 리중딱. 아 죄송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반발이 있었나요? 심했죠. 제 잘못이기도 하고 그거는 절대 안 하거든요. 보니 피파 온라인 할 때는 어떤 전술을 써요? 저는 사이 3일을 쓰고 원톱 전술을 쓰죠. 근데 피파 23 투톱 해야겠더라고요. 왜요? 그건 말하면 안 되죠. 투톱 해야 돼요.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니 근데 이 게임은 좀 아쉬우시도 있는 게 그 현질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 뭐 현질빨이다 이런 얘기야? 아니 아니 피파 온라인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방황하고 막 대단하게 만들고 맨날 제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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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막 수 때리면 들어가고. 그쵸 그쵸 그쵸. 저는 그렇게는 안 하니까 그 점에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 팀빨이 맞는데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팀빨이 아니면 한 4불이고 하면 안 돼요? 맞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번 신랑 한번 봐보고 아니면은 제가 K리그를 할게요. K리그를 할게요. K리그? K리그 무시하는 거예요? 아니 무시하는 게 아니야. 아니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자 K리그를 할게요. 본질은 어떤 건? 원하시는 걸 얘기하시면 제가 아 그래요? 일단 저는 이제 똑같이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배너 아 제 거 배너를? 네. 며칠간 교체해야 돼요? 일주일에 하셨어요. 일주일? 네. 달게요 달게요.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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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네네. 뭐 원하시는 거 있어요? 저는 일단 제가 다른 채널 나가서 축구도 하신 모습 봐가지고 아 네. 저는 풋살로 한번 아 실제 풋살로? 실제로? 네. 실제로? 아 저는 너무 좋죠. 한번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끝입니다. 아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게 실제로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조건을 거시니까 어차피 이뤄질 수가 없어요. 그냥 마음은 너무 넘쳐난다 이거만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자신 있으면 리버풀 말고 어디 저기 잉글랜드 사브리그 하라니까요. 할게요 그러면. 사브리그. 2브리그나 뭐 이런데요? 아 할게요. 그럼 저는 2브리그 할게요. 2브리그. 오케이 콜. 오케이 콜. 오케이. 2브리그에. 거두데미하고 시작할까요 그냥? 네 바로 가자. 네 재밌겠다. 아 왓포드. 괜찮아요 왓포드. 왓포드 괜찮아요. 네 왓포드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메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드 트랩 제 홈에서 할게요. 여기 제 홈이니까 아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주세요. 시작할까요 그러면? 네네네.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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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키 다 제대로 돼있지? 한번 그거 점검하실래요? 키를 이거를 좀 아 맞으십시오 나 진짜. 야 슛이 슛이 이걸로 돼있는데? 네. 이거 한번 바꾸셔야 될 거예요. 아 바꿔야 돼요? 그걸로 수정냈어요 제가. 그 키를.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내가 왓포드 해야죠. 아하하하하하하하 실할 수 없어요? 아니 아니 뭐야. 다시 한게 다시 나가서. 하하하하하하 아니 내가 왓포드 할 수 없잖아. 아니 내가 왓포드 할 수 없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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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보니까 조금 더 밑에 팀을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하하하하하하 산보유 당연히 하세요. 볼턴으로다가 어 옛날에 이청용. 예 이청용 느낌으로 예예 볼턴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진짜 얼마나 잘하는 거야. 하하하하 좋아. 파이팅. 파이팅. 레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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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십니다. 하하하하 감스님 홈브라운드신데 응원하시는 분들은 없는 건가요? 저요? 야 응원하러 안 오냐? 하하하하 아 안 오니?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하하하하하하 자기 싫어하는 거 같아. 하하하하 제 분들 제 분들 제 짝이 싫은 거 같은데. 하하하하 감스 지기만 해. 하하하하하하 네. 맨유 대 볼턴. 볼턴 대 맨유 맨유는 이제 감스 형님이 하시고 어! 떨린다. 대쓰ta embroider, però 못 씁니다. 아니 이 폰 예쁘다. 일단 이거는 저는 이런 압박을 좋아해요. 이어가 보호 오우 눈을 씌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제가 달리... 예? igg칸이 좀 달려요, 바뀌허는 이것만 바꾸면 더 잘할 것 같은데 OK ibility 달리는 거 한번 점검 하실래요? 아니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objective의 제가 없어서 일단 때려볼게요 믿기보기 어떻게 balanced justice 일단 때려볼게요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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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샬! 프랑스! 안토니 마샬! 오케오케오케오케! 하하하하 다시 한 번 볼게요. 기가 막힌다. 근데 공간을 보시네요? 아니 공간을 보죠, 그래도. 아니 넉넉한 팀 때랑 똑같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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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진리 없습니다, 진리 없습니다. 아니 왜냐면 결국 피파 온라인 폰은 축구 게임이라 아예 못 하진 않아요. 아예 못 하진 않고. 그게 보여요. 이거를 이게 피파 23이 좀 돌리면서 해야 돼요, 이게. 오케이 뒤에 빼고 주고 천천히. 다시 리턴. 주고 주고. 축구라는 게 보여도 못 막을 수 있는 게 축구거든요? 나이스! 이거지! 바로 주고. posp 까비 이게 이걸 까비라고 팬미터에서 공ie 네 가자 가자 자 이렇게 한번 줄고요 OK 여기서 일단 네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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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이렇게 한 번 볼까요 이 장면 좀 템포시 미국 같은 데 전 국민 존을 누렸죠 바로 여기서 바로 했습니다. 잘해 확실히 잘해 확실히 잘해. 이것만 좀 키 바꿀 수 없나 이게. 이게 달려야 되는데? 이게 어쩐지 안 달려진다라. 오케이 바로 앞에 가자 가자. 됐다 됐다 됐다. 오케이! 좋다 좋다. 주칠 거잖아요. 좋아하죠. 대놓고 줘야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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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에릭슨! 오 오 오! 에릭슨! 에이 바로 뺏겼죠. 에이 뭐야 뭐야. 아니 이걸 바꿔버린 것 같은데? 뭘 눌러요? 미음을 눌러야 되나? 아니 이거 이거. 이거로. 아 이걸로? 아 아 이거 키보드로 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근데 볼가한테 지면 조금 할 말이 없긴 해요. 아무리 그쵸 그쵸. 제가 지는 게 맞아요 근데. 통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이미 허술하잖아요. 어. 어디 가세요? 뭐예요 혼자 뭐예요 혼자 뭐예요? 감스티클 감스티클. 오케이! 오케이 갑니다. 야! 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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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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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킥. 답답한 경기라. 답답한 경기라. 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 맨이 아니랄까봐. 뭐라고요? 맨이 아니랄까봐? 맨이 다문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놀랍진 않아요. 아 근데 내가 리웁프로 공격을 못 하는 게 너무.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그게 되었나봐요. 리웁프로 항상 죄송합니다. 오케이 천천히 마음대로 천천히 가자. 어 가잖아 오케이. 오케이! 에이! 오! 나이스! 에이! 회장 괜찮네. 있을 수 있는 일 항상 축구에서. 회장만 아니면 됩니다. 있을 수 있는 일 항상.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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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패널이야? 아니 심판 왜 그래? 욕해도 돼요? 이거 너무 눈은 큰일이야. 가자! 뭐야 왼쪽이 했는데? 아니 왼쪽이 눌렀는데? 아 너무 아쉬운데 이길 수 있을까? 그럼 오늘 해체 됐어. 버텨야 돼! 버텨! 집중해야 돼. 으어! 버텨야 돼. 5백이라 뚫기가 쉽지 않아요 솔직히. 제가 또 일부러 또 너무 수비적이잖아 진짜로. 지금 몇 살이에요? 저 24살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진짜 거의 형 얘기밖에 없었어요. 너무 너무 감사하네. 아니 그냥 그 제가 만약에 여기서 그냥 그 제가 만약에 여기서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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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다! 간다! 아직 시간 있어! 이거만 하면 돼! 천천히 말하면 돼! 천천히 가자! 마스야! 나이스!!!! 나이스! 됐어! 자산아! 아아아아아아 야, 개인기 치렀다. 오, 잘 되네. 왜 나갔어? 영혼 안 해? 영혼 안 해? 됐어. 아, 바로 끝나네. 이게, 이게 평화팀 맞는 거라고? 네. And now it is all about the penalty shootout. 야, 이거 못 놔야 되는데, 평화팀 티킥. 하하하하! 아, 잘해, 잘해. 하하하하 아, 평화팀. Let's go, let's go, let's go. 오! Save by the keeper. 오! 보여, 보여, 보여. 하하하하 아! 못 놓고 같은데? 하하하하 오케이. And he scores! 하하하하 아, 어디로? 들어와요, 들어와. 들어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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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여, 나, 보여. 화면이 멀다, 화면이. 하하하하 나, 보여. 이것은 어디다 탈까? 왼쪽 오른쪽. 오케이! 안 manages 다. 안 돼? ativa 네, 내가 봤는데? 그건 안 되겠다. 좋아, 안 두겠다. 이거 막으면 가요, 이거 막으면 가. 오른쪽이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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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중간이네? 이거 놓아야 돼. 오케이. 오, след장. 꼴, 꼴, 꼴. 끝이에요. 아니, 아, 아우. 아이 아니야.annau. 아 König bop save 아니 trek? いや自由 아니 아니야. 왜 연장 간 줄 아세요? 왜요 생각 직장 공ru는 발전인즙상 연장으로 갈수록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머리를 써야 돼. 아마 다시 했으면 젖을 수 있어요. 진짜 처음 봤는데 이건 별로네요. 전사들이여 나이스. 아, 뭐야. 아, 이건데. 이거를 이래, 예루어. 아 제발 Can he get the better of the keeper? 이거 와 가야 돼, 이거 와 가야 돼 안 가네, 난 안 가 Perfectly executed 나이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오케이 됐어 오케이 팀빠리였습니다 바꿔서 하시는 게 이제는 그냥 No Mercy 나도 바꿔야겠다, 나도 더 좋은 데로 가야겠다 레알 가야겠다, 레알 아 맨유보다 레알인가요, 역시? 아니 게임 안에서는 레알이 진짜 좋아요 인정해야 돼, 게임 안에서는 레알이 광제적이야 제가 하얀색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차이가 얼마나 났는지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수비만 제대로 하면 이길 수 있겠는데요? 아 뭐야, 아니 이게 아 너무 맛있어 이거 이겨야 돼 이거 이겨야 돼, 이거 이겨야 돼 누구야 누구야, 왜 이렇게 빨라 와 와, 꼴란드 너무 사귀다 지은아 안 막아줘, 안 막아줘 귀에 자르듯이 띠이 아니 이거 어때요? 내가 상대가 너무 안 되니까 쟤 탱구라고 매니저 있거든요 네 잘해요? 패드를 편하게 사용하거든요 아니 한 번 모셔봐주세요 야 탱구야 야 어때 어때? 네가 키 바꿔줘 저 못하는데 아니 얼마나 해요? 편해요? 편해요? 옛날에 피파 11일부터 좀 해봤는데 그러면 어차피 감스트 팀이잖아요 네 맞아 맞아 저는 응원 파이팅! 키 바꾸고 지금 표정이 약간 되게 동네에서 한 대 맞고 자기 형 불러온 형 뒤에서 너 이제 끝났다 이러고 있는 그런 아이의 느낌입니다 아니 근데 형이 로드FC 선수 조나단 씨 삐질 수도 있어 진짜 진짜 엄청 잘해 진짜 진짜 엄청 잘해요 아 진짜로? 쏘이 토스톤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 토스톤? 네 토스톤 안 좋지 않아? 잘 쓰면 좋지 잘 쓰면 좋아요 선수 그대로 사용하는 게 고수죠 어 선수 그대로 사용해야죠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여기는 이제 리버풀로 마무리할게요 사실 리버풀이 또 강한 팀이고 중원이 중원만 여기 가면 언제든지 우승할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최고의 팀이고 자 어 마지막 네 저는 리버풀이고요 토트넘은 이제 탱구님 1대1에서 마지막으로 됐어 네 좋습니다 이것에 이기면 이제 우리가 원했던 것들 다 쟁취하고요 마지막에 이것까지 저희가 전리품으로 챙겨가겠습니다 아 저 저거요? 저 저거는 안 돼 작은 거 줄게 작은 거 작은 거 가져가겠습니다 갑니다 저는 길게 갑니다 길게 원래 오 A 패스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진짜 반대 아 이거 막네요 안 좋았습니다 자 유니스 잘 잡아내고 그렇습니다 중계로 밖에 없어 중계를 하세요 일단 달려볼게 일단 달려볼게 사실 무서운 게 이제 그렇죠 이런 부분이죠 패드를 쓰거든요 오 이건 오 이건 조금 하시는데? 제가 감히 덤비겠습니다 가시죠 오 오 오케이 자 사이즈 잘 줬습니다 자 올리 하죠 오케이 오 됐다 됐다 오케이 됐다 됐다 올리다 오 아 아니 이거를 아니 이거를 말하고 파프로 쳐야지 맞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개인기나 해야겠다 개인기나 해야겠다 하지만 이기세요 제발 자 가자 가자 아 이런거 치달을 할수 있어 Do we need to do this 바로 올려버려놨 오 오 까비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아 수비초포 오 위험합니다 sneaky 나갔어요 나가세요 제가 바로 줄 줄 알았잖아요 4대 0이기 때문에 아직 할만 합니다 좀 집중해서 한다면 Only the one minute 한 골이에요 한 골 아직은 한 골 아직은 한 골 개인기를 계속 써 그냥 개인기를 계속 써 그냥 메인! 넣었으면 대박이다. 아 이거 넣었으면 대박인데 아! 됐어요. 이제 이제 끝났어요. 1대 0입니다. 저 3대 0 갈게요 그냥. 근데 실력은 누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매니저가 나아요? 제가 나아요? 매니저는 죄송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강수 형이었으면 10대 0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첫 판 이겨서 첫 판 볼튼 말고 그 첼시로 수정해주세요. 첼시로 압상해주세요. 유니폼 다 압상해주세요. 저는 솔직히 이제부터는 진짜 갑니다. 저는 달립니다. 저 이제 막 절대 울지 않아요. 저에서 질 일이 없어요. 엑셀렛 비션! 나이스! 오! 왔다! 왔다! 에베르송! 제발! 왔다! 진짜 왔다! 나이스! 좋다! 됐다! 왔다! 왔다! 오! 아! 아니 그걸! 손 심지어 가자. 우정 가자. 오 손흥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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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 빨리 물어! 아하하하하 정없네. 손흥민. 저번 주에 손흥민한테 태클 날리다니. 아하하하하하 아하 게임이니까요. 조나러 구독자 여러분들 손흥민한테 태클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 근데 진짜 후반 밀어붙인다. 너무 좋다. 근데 65분이 1대 0이기 때문에 아직 할만 합니다 집중해서 한다면 자...살라 나이스 수익 좋다 수익 아아 그런 거 없네 아아... 그런 거 없네 아여abl다 오오오오ô 으오오오오 위험합니다 와 우오오오오 오오아 오 이게 전문용어로 아달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그럼 만들어 볼게요 하나 저 그냥 갑니다 저는 달립니다 그냥 와... 아니 봐봐 개빡치신 것 같은데?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우와 로빙 슛이거든요 로빙 슛 볼게요 아니 이거는 진짜 피파를 잘하는 사람들만 하는... 배너 바꿔야겠는데 배너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그런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어 프로게임 한 번 아니면 은둔고수를 만나야 돼 연예인 중에 은둔고수 제발 아무나 진짜 최고다 나 진짜 나 긴장하게 할 수 있다 그럼 나와주세요 제발 진짜 저도 막 긴장 나고 싶어 막 조건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악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렇게... 손 이거 할 수 있어요? 보리보리살 이거? 아 그분... 그분 말고 그분 잘 쉬고 있으라 그래 육아 중이여가지고요 노사이 형이 레퍼리 스웨슬로 잇 사운드 힙파이 2장 전화 다녀왔습니다 저는 몇 장 되나요 저는? 지금... 솔직하게 진짜 안 삐질게요 진짜로 제가 지금 떴던 사람들 중에 많았잖아요 제일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그 코드 콘서트 그분 보고 뭐예요? 예예예 아 형처님 보셨죠? 예 형처님은 저 땅이라도 흘렸지 이게 뭐야 저... 저는 피파이 4 현질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현질로 가겠습니다 그래도 매너적으로는 최고였어요 소감 한 말 드릴 수 있을까요? 너무 재밌었고 저는 축구 선수를 비교하고 싶어요 호돈신같아요 플레이가 호돈신 오오... 호나우드 호나우드 완전히 돌파하면서 들어오는데 플레이 스타일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 그 선수로 저를 하면 저 인정하겠습니다 호돈신같아요 호돈신 조나단 나중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사람들이 다 톤 업 모터에 참여하는 거예요 오오.. 이렇게 하면 진짜 재밌을 거 같아요 보인도 나올 거예요? 아 당연하죠 저는 연습해서 나가서 아니 우리가 저도 안 할 거 같아 아니 난 가서 심판 하려고 아 심판 아니 근데 중계 잘 하셨다 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컵 이름을 넋삭컵으로 해야 해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 달만 하면 이길 거 같아요 진짜 감스트에 좋아하는 조하단과 감스트는 여단이 승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제가 근데 한 판 이겼습니다 제일 신의 메뉴였잖아요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짜증날 때 이러면 제 눈이 사라져요 아 뭐 지금으로는 그냥 이 정도? 아 좋아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잘하네요 오 오 안돼 안돼 혼란다 안돼 아이야 한 골 넣고 가 잠깐 잠깐만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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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탈을 부숴놓겠어 왜 그래? 너의 펜트를 빼나 으아아아악 으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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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그래 아유 야 하하하하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그럼 노펙기 상태로 시작한다는 거 에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